오늘은 sus4코드에 대해 배워 보시겠습니다. sus4코드는 영어로 suspended code인데요.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하게 긴장감을 주면서 매달려 있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음, 3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류화음이라고도 하죠. sus4코드는 메이저코드에서 3음을 반음 올려서 4음을 연주합니다. sus4코드는 이름 뒤에 sus4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sus4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c코드, 도미솔, 여기서 3음을 반음 올려줍니다. 도파솔, c수4죠. 그 다음에 e코드 한번 볼게요. 미, 솔샵, c 여기서 3음을 반음 올려줍니다. 미, 라, 시, 이 sus4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코드 한번 보실게요. 라, 도샵, 미에서 3음을 반음 올려줍니다. 라, 레, 미, 에이 sus4코드 그 다음 f코드 볼게요. 파, 라, 도, 여기서 3음을 반음 올려줍니다. 파, 시, 플렛, 도, fsus4코드입니다. 그 다음 g코드, 솔, c, 레, 여기서 3음을 반음 올려줄게요. 솔, 도, 레, gsus4코드 이번에는 sus4코드를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먼저 c코드 3박 하나, 둘, 셋 그 다음 sus4 한 번 더 sus4 c코드 다음 f코드 해보실게요. 파라도 손 올리시고 시작 하나, 둘, 셋 sus4 한 번 더 하나, 둘, 셋 f코드 이번에는 g코드 갑니다. 솔, c, 레, 손 올리고 하나, 둘, 셋 sus4 솔, 도, 레 한 번 더 둘, 셋 g코드 그 다음 e코드 볼게요. 미, 솔, 샵, c 하나, 둘, 셋 sus4 한 번 더 e코드 다음 a코드 라, 도, 샵, 미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sus4 하나, 둘, 셋 a코드 잘하셨어요. 여기서 왼손 베이스를 넣어서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c코드는 sus4 상관없이 도를 눌러줍니다. 한 마디당 왼손 한 번씩 더 쳐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sus4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f코드 바로 둘, 셋 f sus4 둘, 셋 하나, 둘, 셋 f코드 그 다음 g코드 바로 갑니다. 둘, 셋 sus4 또 sus4 한 번 더 셋 g코드 그 다음 e코드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은 방법으로 왼손을 옥타브로 근음을 짚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들리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왼손 옥타브 두 개를 한번 해줍니다. 각 마디마다 한 번씩 눌러줄 거예요. c코드부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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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코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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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도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F 코드 그 다음 E 코드 그 다음 E 코드 그 다음 A 코드 갑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처음에는 코드를 바꾸는 게 금방금방 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손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